다 내라 보자 바로 우리 두뇌에는 이 정도 맛집이 없거든 이 맛집이란 말이야 다음에 지나가다가 들리라 맛있다 매치에 쌈밥집이거든 이자 내꺼 나오겠다 하동에 쌈밥 유명하다고 여미집인가 하동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앞뒤신 하나 맛집이네 엄청나게 고맙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영아 왔나 엄청나게 맛있네요 엄청나게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급립낙고 김치 김치 깨끗 김치 김치 이건 국수수야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이거 유명하거든 수명이 잘 맞아서 하니까 아, 두고 아, 두고 그리고 공기 없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 이거, 뭐라고 신경하자 인증맞이, 인증맞이 있잖아 응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우리, 어, 그는 금고 다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유치의 수박이 제일 맛있거든 아,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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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짜 음.. 안짜 상투처럼 보이지만 상 따가 안짜 맛있어 정말 세밀해 은폐지 마우스 다섯하루 남짱 맛있어 젓가락을 넣어놔야죠 아버님 오셨을때 아버님 이거 진짜 맛있을때도 아버님 식사하셨을때 예예 식사하셨을때도 아 뜨거워 맛있다 라보님 팝콘 123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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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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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와 어우 맛있지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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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이 오려 나 왜 진짜 쌈밥 중에 많이 짜잖아 조선아 멸치 쌈밥 드시나 안 짠데 그리 볼 뿐이야 짭게보다 뜨겁다 그리 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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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더 먹으면 좀 더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진동 진동이고 멸치 쌈밥집 맛집이라도 이 쌈 밑에 쫄깃 멸치 쌈밥 맛집 멸치 멸치 아니 안짢습니다 안짢은 기장은 안 따봤다 이것만 조금만 더 줄래 형님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짢으면 맛있습니다 맛집이라도 그냥 이거 진동 진동 맛집이라도 2분씩 다 돼갖고 2분씩 다 돼갖고 2분씩 다 돼갖고 진동 진동 아삼 아삼 지금 이거 안짢다 진짜 짠다 제가 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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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뱀뱀뱀뱀뱀 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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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저 손으로 한번 먹어봐 이제 맛집이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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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식 비트 맛있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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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ARAH 고기! 음! 음! Start at 진동이 뭐 되느냐 하면 마트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마트산 바로 밑에 마트산 바로 밑에 마트산 아들이 동남아들이 이전에 면접을 치면 이 동네에서 치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안 좋아 안 좋아 마트산 마트산 이렇게 좀 짜줄게 먹는데 그리 많이 짜번던데 꼬북무라예요 꼬북무라 꼬북무라가 주민들이 맡겨가지고 꼬북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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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으면 좋構삼 몰라 맛있다 다 그런지 없거든 다 오무지 밥 안 먹거든 국무수는 아니고 아십니까? 진동에 매치 싼 밥 맛집네 짬동에 맵다 아 봄내 맛집네 봄내보다 근데 이거보다 괜찮아 봄내 맛집네 봄내 맛집네 근데 이거 맛있으니까 볶음면은 약간의 조미도 맛이 많이 나고 음 짬뽕아 조미도 맛이 많이 나고 여기는 조미도 맛을 좀 덜하지만 조미도 조미도 이거 한번 음 높이 온다 음 반짝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고구맛 담아놓아서 국물을 어떻게 요가 나갈까 그리고 그가 나갈까 오 음 음 요가 봤을 때는 그가 맛있습니다 근데 음 음 이거 아주 진동에 생 랩치 심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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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톱 이렇게 바쁜데 그 반찬 먹을 시간이 어디가 온거 도산아 동아가 어 쌈톱 이렇게 바빠갖고 반찬 먹을 시간이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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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진짜 이쁘다 먹어봐 오늘 맛은 물 진짜 맛있겠죠? 한동안 마지막에 먹어봐 마지막에 먹어봐 이제 마지막이다 맛있어 맛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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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더 괜찮은 맛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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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볶아 볶아 고 바다나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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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고 나면 마지막에 문안장에 대푸는가 이제 오 얘들아 널나게 졸라 잘 먹네 언제까지 팝콘 성락할래 흔히 있어 아 나는 팝이다 의자 좀 증인 좀 해주고 아 이모 너무 잘 먹습니다 오늘 야층가고 안와갖고 이모 수고하세요 또 깨 뭐 생각할 수도 있지 팝콘을 그래서 나는 펜이다 펜심으로 준기다 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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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 펜이 넓 펜은 펜이 펜이 예 북rik 오 빨간 여기 쌈밥집 맞다 이 맛차랑 쌈맥치 쌈밥 쌈맥치 마 여기 바로 길가 옆에 있거든 점심할 때는 주차해도 사진은 안찍는데 여기 맞지 다음에 여러분 여기 메모를 넣었다가 다음에 꼭 먹으세요 작년에 봄내도 맛있지만 여기도 특유의 맛집이다 어머니 모시고 맛없으면 맛있다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아우야